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이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즉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목과 바알무원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랑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두당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이십육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헛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누브간네살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워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네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동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혁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맷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잎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담에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당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개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알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흐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랑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히 다시